이번 시간에는 쿼리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능구현 이라는 부분이구요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액세스를 접하면 첫번째 조회식 작성하는 방법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두번째 쿼리 작성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쿼리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조합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빠를 겁니다. 그러면 출제 유형 1.acctb 에 있는 출제 유형 1 지시사항들을 이행하면서 쿼리 작업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문제는요 고객별 대여 건수와 건수와 대여 금액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식으로 지시사항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미리 보기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예를 보고 참고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실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구요 자 만들기 탭에 갑니다. 만들기 탭에 가면 여기 보면 쿼리 디자인 이라고 나오죠. 무수히 이제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거에요. 자 그럼 테이블 표시라는 것이 뜨구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이렇게 처리를 해두구요. 얘는 잠깐 닫을게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각 고객, 고객 아이디와 이름별로 전체 대여 건수와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라. 이때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대여 금액은 금액과 연체료의 합으로 계산을 해라. 자 이게 이제 쿼리 디자인 창이구요. 여기 아래쪽을 디자인, 눈금, 그리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어쨌든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다 두면 나중에 쿼리 실행 결과 값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리보기 그림에 있는 필요한 필드들을 이쪽에 가져다 두면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테이블에 뭐 속성 작업할 때도 해봤던 부분이니까요. 필요한 것이 미리보기 그림에 보면 고객 아이디와 이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인데요. 문제에서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한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은 금액 필드와 연체료 필드의 필드를 더하고 그것의 합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할 때는 금액과 필드는 이렇게 대괄회를 해주구요. 처음 설명할 때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체료의 합. 우선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 줘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대여 건수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집기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ccess에서 group으로 묶여야 된다. group by 절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 sql 문으로 보면 group by 가 되구요. 이것을 쉽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요약이라는 단축 보이죠. 얘를 딱 클릭하면 얘가 이제 group by 절을 이용해서 묶이게 되었다. 묶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죠. 문제에서 개수를 구해줘라 라고 했고 금액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합결을 구해줘라. 이렇게 문제에서 합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구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눌러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주어진 것과는 다르죠. 이런 필드 이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alliance, 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면 되요. 별건 아니구요. 대여건수 콜론 이렇게 해주면 전화번호라는 필드가 대여건수라는 별명으로 나타나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구요. 대여금액 이렇게 처리를 해 주구요. 실행해 보면 고객 아이디 미리 보기 그림과 항상 비교를 해 보아야 됩니다. 고객 아이디 이름, 대여건수, 대여금액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얘는 닫구요. 얘를 눌러서 문제에서 지시한 그 쿼리의 이름이 있죠. 고객별, 별, 대여, 쿼리.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고객별, 대여, 쿼리라는 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번째는요. 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쿼리들입니다. 주연 배우 이름을 여기다 딱 입력을 하고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배우별 영화 조회 쿼리. 배우별 영화 조회 쿼리를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만들어 보아라는 것이구요. 역시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동일하게 만들기에 가서 쿼리 디자인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블을 선택하고 이렇게 닫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보기 그림을 보면 영화 배우 영화 배우가 아니고 영화 제목이죠. 영화 제목 그 다음에 주연 결과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독인가요? 주연 감독 그 다음에 공급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선 가져다 두고요. 가져다 두고 지시사항들을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했고요. 공급처와 여기 공급처 예를 오름차순 그 다음에 날짜의 내림차순 날짜도 필요하네요. 내림차순 필요하고요. 근데 결과에 보면요. 날짜가 나오지 않죠. 그럴 땐 여기 표시라는 부분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메시지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지금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는 입력창이 떠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주연 배우 이름이 포함된 이라는 말이 나오죠. 포함된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 라이크 연산자 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연 배우 이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 입력창으로 이렇게 창이 뜨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다른 복잡한 어떤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괄호 속에 대괄호 속에 지금 저기에서 입력하라는 그 문구 있죠.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마침표 있는지도 좀 유심히 보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편의상 얘를 좀 이렇게 줄일게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끝이 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 값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값? 포함하는 값. 포함한다는 것은 뭐 앞쪽에 어떤 값이 오든지 뒤쪽에 어떤 값이 오든지 혹은 양쪽으로 어떤 값이 오든지 그 값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검색을 해 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like 연산자를 사용해 주는데요. 이것도 앞에 테이블 할 때 테이블 속성 그 유효성 검사 규칙이나 입력 마스크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했어요. 그죠. like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죠. 별로 둘러서 하는 거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식에서 이 별 부분은 얘는 이제 예약하고 얘는 그 대괄으로 둘러서 식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이 별 표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 줘야 되고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like 별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별 이런 형태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시한 실행시켜 볼까요? 이런 형태로 매개 변수 값 입력 창이 뜨고요. 주연 배우 이름 중에서 전체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포함되는 이름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값이 다 검색이 된다. 이런 얘기죠. 비디오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하나만 입력을 하더라도 포함된 값들은 다 검색이 될 것이다. 문제에서는 뭐예요? 장동건 이것들을 검색을 했네요. 장동건이 여기에도 있고 장동건이 또 어디에 있나요? 또 자 여기도 있죠. 친구 영화에도 있죠.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두 개가 검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해 봐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퀄리를 이퀄리를 장동건 눌러보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검색이 되지 않네요. 자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네요. 지금 문제에서 어 자 주연 배우 이름을 그 검색하라고 했는데 지금 영화 제목에다가 주연 배우 이름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입력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력을 했어야 된다. 그쵸? 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퀄리는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퀄리를 다음 시상에 따라서 만들어라.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구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NOT IN 예약을 사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해라. 라고 했죠. 자 우선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고객 테이블이 필요하구요. 문제에서 고객 아이디와 미리 보기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핸드폰 성별 이렇게 나와 있구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할 때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 테이블을 열어보면요.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도 보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얘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를 제외시켜 버리면 되겠죠.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를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고객 아이디 전화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제외시켜 버리면 걔가 뭐예요. 걔가 바로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객 아이디 부분만 우리가 값을 조건을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제외시킨다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함하는 것은 in이고요. 포함하지 않는 것은 not in입니다.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검색해라. 셀렉트 전화번호 필드를 어디로부터 대여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해서 포함하지 않도록 고객 아이디 고객 테이블 고객 아이디 빌드에 포함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면 이것이 바로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이 되는 것이다. 원리로 작업이 되는 것이죠.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이렇게 작업을 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커리를 연체료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을 해라.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 연체료 필드 값을 금액 필드 값의 50%로 50%니까 0.5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납 필드 값은 폴스로 폴스는 0이니까 0으로 처리를 해 줘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반납 자료 라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걸 하기 전에 네 번째 문제가 있었네요. 대여 목록 네 번째 대여 목록 퀄리를 이용해서 영화 제목별 성별 대여 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텝 퀄리 작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크로스텝 퀄리 만드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 크로스텝 퀄리의 열은 IIF 함수로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고요. 성별 대여 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텝 퀄리 자 퀄리 마법사 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크로스텝 퀄리 마법사 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 문제에서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죠. 쿼리가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다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보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핵머리끌인지 열머리끌인지 데이터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화 제목 미리보기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바로 핵머리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영화 제목이 있죠. 얘를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영화 제목을 선택해 주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열머리끌 부분은 남녀 나와있는 부분이 열머리끌이니까 성별 처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대여수니까 개수 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여 번호에 대해서 개수를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지금 문제에서 성별 대여수로 하라고 했죠. 성별 대여수 디자인 수정을 해 주는 이유는 문제에서 IIF IIF 암수를 이용해서 성별 필드를 남, 여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디자인 수정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 부분을 남, 여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성별 부분을 IIF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따로 해 주면 되는 거죠. IIF 괄호 열고요. 이 성별 필드에 대해서 그죠. 성별 필드에 대해서 남이냐 여냐 자 성별 필드는 minus 1은 true 0은 false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네요. 합계 대여 번호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전체 대여 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쿼리 이름은 앞서서 우리가 입력해 줬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이죠.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라.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을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대여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대여 테이블 선택을 해 주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쿼리 유형이 업데이트 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그리드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지시한 것을 잘 보아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라는 조건이 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살려야 되겠죠. 우선은 지시사항이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 주도록 하죠. 자 연체료에 대해서 연체료 필드값에 대해서 필드값을 금액 필드값의 50%로 처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때 그렇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50%로 처리 처리를 해라 금액 곱하기 0.5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반납 빌드 얘는 false 로 처리해라 false true minus 1 access false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경우 이런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반납일자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뭡니까 i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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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비어있는 값 문제에서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라고 할 때는 is nu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s null 이제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반납일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실제로 얘를 실행시키면 이 조건에 맞는 경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쿼리의 이름은 연체 연체료 업데이트 쿼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쿼리는 급여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 만들어라. 상위 수령액 10개 만드는 거죠. 역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갔어요. 지금 급여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직원 코드 미리 보기 그림을 보세요. 부양가족수당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수령액 이렇게 되어 있구요.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하고요. 쿼리의 이름은 상위 수령자로 수령액을 일단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문제에서는 지금 상위값 상위 수령액 10개 내림차순이니까 큰 숫자부터 내려오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성시트 라는 곳에 이 쿼리 자체에 대한 속성시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속성시트가 아니라 쿼리 자체에 대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상위 값 이라는 거 보이죠. 모두 지금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10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10개만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만 정렬이 되어서 나타나겠죠.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수령액 그리고 10개 나타난 걸 확인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닫고 얘를 눌러서 얘는 상위 수령자 라는 쿼리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